끝없이 오르는 외식물가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내식으로 돌아서면서 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사들이 반사의 이익을 얻게 됐는데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에서 판매되는 냉면 평균 가격은 지난 3월 11,538원에서 4월 11,692원으로 오르며 12,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김밥 평균 가격은 3,323원에서 3,362원으로 올랐고 김치찌개 백반과 자장면 칼국수도 한 달 새 가격이 뛰었습니다. 이처럼 외식물가가 치솟으면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라면 간편식 등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요. K푸드 인기로 해외 수출이 증가하며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거둔 식품기업들의 국내 판매력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식품 대장주인 CJ제이제당은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7.5% 증가한 2,6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라면 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수출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235.8% 증가했으며, 제과업계에서는 롯데웰푸드가 약 101%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이 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식품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줄다리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식품기업들이 원가 부담에 따른 가격 인상을 예고했지만, 고물가 기조 속에서 업체들이 받는 반사 이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